강아지는 5천원 엄청 좋은데? 강아지가 이미 있다 전주 입장으로는 음료를 주문하면 된대 강아지는 5천원 강아지는 6천원 서울 아시아 수업하는 2,500원 상자의 선이 여기 봐! 바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올라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 갔다 왔지? 아까 갔다 온 후차해야 되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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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또 왔다! 아, 그 안선 후지가 어디 갔지? 엄마 이거 하면 안 돼? 안녕! 꼬부장 허리 안녕! 네! 여기 가깝다, 이미? 응! 응 언니 슬슬 따라와서 언니 배웠다 나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올걸 하이야 하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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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다 지워졌다 다 지우니까 안 보인다 다 지워졌어? 피누로 지웠어? 갑자기 없는 것 같지? 어 진짜 없다 하이야 일로와 야 방금 먹이고 온거야 아 진짜? 목말랐나봐 아니 마신거 아닌 원래 이정도였어 나 마신거 같아 집이 한 바가지인데? 이거 맛있어? 이쪽은 쫑쫑이씨 네 바다리 준비되어 아아 아아 랩 하이 으 흑 으 야, 그 누워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빠 ㅋㅋ 여기, 나무 그늘 밑에 쉬고있어 ㅋㅋ 여기, 나무 그늘 밑에 쉬고있어 ㅋㅋ 여기, 나무 그늘 밑에 쉬고있어 ㅋㅋ 되게 프라이빗하다 여기는 ㅋㅋ 이거 생일 축하 케이크인가 봐 ㅋㅋ 나한테 вс 빨리 뛰어 ㅋㅋ 왜 빨리 뛰어? 왜 빨리 뛰어 쟤? 어제 태어난 것 같아 당황했다 비가 너무 빠르네 아이고, 어떻게 되네 하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할 수 있겠어? 하얀? 반바지를 가져올걸 너 반바지 입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반바지 입을걸 어 신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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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이게 뭐지?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왕대갈이라고 하지? 언니가 안되지? 하얀? 하얀 하얀 뭐지? 하얀 뭐지? 하얀 뭐야?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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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오셨어요 오셨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얀 안뇨 파이팅! 너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야? 아닌 거? 파이피 아닌 거? 원래 있었어 이런 게? 이 이빨 빠질 수도 있어 깨진 거 아니야? 빠진 거 아니지? 빠졌어? 앞에 저기 빠진 거 같은데? 어쩌면 안 돼? 물다가 빠진 거 같아 내 생각 그래? 저 눌렀다 해 못 물겠네 나 피 묻어서 지열될 때까지 못 놀아 안 난가? 고통 먹잖아 고통 안녕 아이고 졸려 잠이 와요 아이고 졸려 잠이 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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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전달하노 어이구 으아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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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쉬는 거야 여기서 하냐? 안녕하세요 3명의 대 contracted 멀리서 Benimki 재생이 끌어진 거 멀리서 olduğ 헤드컴 왔다 예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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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비가 너무 좋아 그치 쫑쫑 불편하네 갑자기 나오다니만 이러고 봐주네 그래도 동생해라